같이 랍스! 랍스! 옆집들은 바랍니다 얼굴을 마치고 잠깐 알고 보면 전부 많아서 이런 여자입니다 울적하자면 와요 집에 놀러 와요 라면 그려줄게요 콩이 이산에 와요 맥주 한잔하며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날이 보러 와요 보고싶을게 날이 보러 와요 누나가 탱글할 땐 언제든 옆집 누나랍니다 얼굴도 마우치도 찰흑한 알고 보면 전부 많아서 이런 여자입니다 자 이번엔 한 명씩 가보도록 할게요 지우! 바르는! 세븐니! 레이! 비쌈! 비쌈! 날을 보러 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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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한 눈에 렁려 이번엔 마이티와우스의 랄라라로 갔었는데 여러분 건강에 박수가 굉장히 좋아요 저희와 함께 박수 쳐보실까요? 좋습니다 지금처럼 신나게 박수 쳐주셔서 감사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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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